수탉간 주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찬녀 전순위 1460년 웅계간 이라고 합니다. 원문 오장이 허해지고 몸이 허약하여 음경이 발기되지 않고 기력이 약한 것을 치료하려면 수탉간 1개를 잘게 썰고 세삼시 반 양 접살 한옵에 물 2.5 대접 반을 넣고 양념과 파를 넣어 국이나 죽으로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. 조리법 1. 수탉간 1개를 잘게 썬다. 2. 일에 세삼시 0.5냥 접살 한옵에 물 2.5 대접 양념 파를 넣고 죽을 만든다. 입니다. 1. 교육 사용기 5. 마련 2. 다리